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포커 던전. 발랍트로처럼 포커 룰을 이용해서 던전을 도는 새로운 신작 덱빌딩 로그의 게임입니다. 아직 얼리 액세스 게임이고 재미가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게임 진짜 좋아하니까. 그럼 가보자. 렛츠고 누입! 새로운 게임 더 킹덤 워리어 뭐 이... 아 이거 약간 직업인가? 셀렉 스타터 팩인데 일단 열린 건 킹덤 밖에 없네요. 기사로... 킹덤으로 가자. 왕구? 포커는 조커가 메인이긴 해. 엔터 더 던전 들어갑니다. 어? 뭐죠? 자 부금이 좀 작네? 잠깐만 직업이 있어요. 기사 튜토리얼이 없네? 아 이제 튜토리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튜토리얼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상점이 있고 시작하자마자 전 지금 기사가 하나가 있네요. 치유 2.5 압카드 공격 기사 암살자 그리고 숫자도 있네. 2 암살자 HP가 가장 낮은 카드를 공격한다. 그리고 법사 3번 앞 카드 공격 일단 15원 있고 다음 1단계 대미지 25% 증가? 티켓이랑 스티커가 있네요. 생명력은 공격력의 25%를 훔칩니다. 용 칩 카드가 패배한 경우 보드에 있는 카드의 최대 HP가 2, 플러스 1됩니다. 칩은 약간 비싼 거 보니까 유물 같고 스티커랑 티켓은 약간 카드를 강화하는 그런 건가? 일단 돈 여유되면 한번 사봅시다. 일단 투페어 가야지. 투페어 가고 기사 모아볼까? 기사가 3마리 있다고 해서 뭐가 되거나 그러진 않네. 이렇게 고우 데미지 12랑 아 6랑 군대 체력이 좀 낮은 애들 공격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아 턴 종료하면 알아서 싸우네. 갓 오 카드팩 뭐야? 과연 아 8원 주네 2, 4, 3 노멀? 아 뜨는 카드가 뜨는 거야? 2 2장 좋은데? 나 지금 2 2장 있으면 뽀카드인데? 뽀카드 한번 가볼까? 아 뭐야 2가 안 떴는데? 아 이 낚시 뭐지? 세 번째 턴에 공격력 50% 증가? 근데 3이 떴네. 이거 어떻게 팔죠? 아 셀 카드를 열로 드래그하라. 3을 하나 사고 이런 풀하우스라 2.25배 배수가 증가하네요. 공격력이 깎이지만 공격력 깎이고 1회 더 공격? 모든 카드의 배려 티켓을 한번 사볼까요? 아 1회용 기술인가 이거? 0군지 1회용인지 다음 판 가봐야 알 것 같다. 스티커는 카드 강화하는 거네요. 보니까. 레드실도 있고 레드실도 있고 레드실보니까 발라토로 생각나긴 하네. 상대가도 투패요. 100카이! 나이스 컷! 나이스! 뭐 많이 얻었다. 풀파워 소득. 이 카드에 HP가 가득 차면 공격력 100% 증가. 딜러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숫자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3 두장으로 갑니다. 아 이게 3,3이 적을 말하는 건가? 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9,8,4인데 칩을 한번 사볼까요? 베리어에 공격당하면 20% 확률로 베리어가 남아있다. 베리어 브레이크 보너스 장벽이 무너지면 기본 공격력 1회 증가. 이런 베리어 씌우는 데가 있어야겠네. 일단 리롤 한번? 보드에 동일한 순위 카드가 3장 있을 때 0.25 승수? 3칩? 3장 이상이 아니라 딱 3장? 지금 딱 3장이긴 해. 올라왔다. 2.5배로 올라왔네요. 이렇게 그냥 땅에 버리는 거야? 프리에서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고! HP 가득 차면 일단 얘 줘볼까? 탱커라 픽 금방 날 것 같긴 한데 치유를 하니까 또 얘 보니까 앞 카드 3장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네. 나이스 컷! 적이 공격할 때 이 카드는 팀이 받는 피해의 20%를 회복합니다. 힐 쉴드! 팀이 받는 피해 피해보? 넣어 가자. 64 4567 대 4567 똑같네? 아무데나 가고요. 여러분이 문양도 한번 맞출 생각을 해보자. 대박 미쳤다. 어? 근데 이제 보니까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249배 차이인데 지금 이 풀하우스 시너지 받고 그런 건가? 한번 사면 알겠지? 아 풀하우스 시너지 받고 그런 거네. 이러면 바로 5카드! 아 질 수가 없는데 3.5배인데?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플레이할 때마다 모든 카드는 메탄마다 장벽? 예? 로스프리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문양도 같아야 되고 게다가 그 스트레이트여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5카드 괜찮은데 리로 한번 해볼까? 아 이런 거 상 뭐 어디에 못 넣어두나? 좀 모아두고 싶긴 한데 아 아 송패 7장까지 들고 있을 수 있구나 2.3.4.5.6 이나 A.2.3.4.5를 한번 모아볼 생각합시다. 얘는 뭐야? 레인저 뒷줄 공격 4.5.6 어? 얘는 필요한데 얘네 있으면 나 그건데 스트레이트 플러시인데 HP가 가득 차면 공결력 두배인데 왜 똑같죠? 앞에랑 약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피해보게 버텨! 아 이게 죽으면은 끝인가 보다. 그래서 조합을 맞춰도 죽으면 끝이니까 계속 카드를 모아줘야 되나 보다. 아 28로 때리고 있어요? 아 여기만 표시가 안 될 뿐 데미지는 들어가나 보네 그러면 3? 어? 레인저? 그래 법사 버려 스티커 뗄 수 있나? 못되네? 레인저 가구 레인저 데미 30이 미쳤다. 장벽을 다음 단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시작될 때 전면 카드에 장벽을 추가합니다. 오 예스 칩을 많이 모읍시다. 모든 카드에 베리어 적용 릴롤 한번? HP가 50% 이해로 떨어지면 피해 2배 증가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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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클로버 일단 사둘까? 일단 돈을 좀 아깁시다. 베스트 못할게요. 베스트 못할게요. 궁수 주면 딱이었는데 타로 카드 뭐죠? 엘리트도 있네. 쿨하우스 아 근데 이런 게임은 엘리트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데 엘리트 한번? 타로 카드 나중에 가보자. 레인저 근데 이게 보니까 숫자가 높아야 세네. 10 레인저 한번 사보자. 숫자가 높아야 세네요. 승수 0.1 당신이 가진 골드 10골드당? 아 나 지금 돈 없는데? 일단 초반엔 돈 써야 되니까. 가보 스티커 들어오는 피해 3 감소? 공격력이 깎이지만 1에 더 공격 HP가 50% 이하면 대상 HP가 그러면 공격력 2배 어 상대도 좀 쎄다. 풀하우스 아아 법사 죽겠다. 암살자가 HP 적은 일 때려서 어? 어라? 이거 넣을 수 있나? 어? 들어갈 수 있어. 게임 이름 포커 던전입니다. 어? 야 잠깐만 어? 암살자가 궁수 카운터네. 나름 상성이 있네? 어? 어? 이번에 덱이 황이 약해졌다. 그래도 엘리트라 보상이 달달하지 않을까. 갓 독갑옷 적이 이 카드를 공격하면 최대 HP 5%에 해당하는 피해를 줍니다. 탱크한테 주면 되겠는데 자 노말 아무데나 가고 원패어 쪽으로 갑니다. 약한 애로 가자. 일단 기사 사봐. 중간 카드의 동작은 공격에서 카드 피해 절반만큼 모든 카드를 치유하는 것으로 변경. 중간 카드 치유사로 바꾸네? 일단 일단 기다려봐. 하 10원이긴 한데 카드를 찾아볼까? 8, 9, 10 제2나 9만 있으면 모든 스페이드 카드 매턴 5% 해보 오 아 돈이 없네. 자 일단 독 독갑 맨 앞에 주고 아 나름 재밌는데요? 뭐가 많은데? 나이스 나이스 컷 원패어의 스트레이트 원패어랑 싸는게 낫겠지? 요거는 웬만하면 약한 애들이랑 싸면 될 것 같다. 손에 들고 있는 K와 보드에 있는 K마다 스테이지당 1골드로 획득한다. 회피향률 20% 증가 모든 카드에 베리어 적용 2, 4 7 자 요거는 손에 들고 있는 K와 보드에 있는 K마다 스테이지당 1골드 K 돈이 없네 얘 버리고 그래서 2 필요 없으니까 돈 주나요? 요거 가자 요거 일단은 사놉시다. K 사면 무조건 사자. 돈용으로 사고 오케이 풀하우스 고! 일단 죽이고 소리가 좀 큰가? 살짝만 줄이자 아 죽었다. 근데 어쩔 수 없는데? 암살자가 레인저 카운터라? 풀하우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가 낫지. 자 플러쉬로 갈까? 이 두 마리 일단 풀하우스 일단 풀하우스로 하고 보드에 카드가 한 장만 있을 때 공격력과 최대 HP가 250% 증가 이 카드가 보드에 있을 때 0.15 승수 다음 1단계 데미지 25% 증가 1단계? 뭐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나? 어? 뭐야 누구한테 써졌나 본데? 아니면 다음 측 말하는 건가 단계가? 약간 번역체인가? 자 일단 페어 이건 좀 아쉽지만 추가구요 이제 슬슬 애들 숫자가 높아가지고 기사 플러쉬로 가야겠다 잠시만요 콧물이 계속 나오네 코 한번만 풀게요 오케이 고 이번에 죽겠는데 애들 세다 기사는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약하네 어떻게 좀비처럼 못 버티나? 이번 턴 살면은 돈으로 살수는 다시 파티 재구성 가능하긴 해 아 지나 체력이 낮아질수록 힐량이 감소해가지고 아 아 요런 느낌 다시 갑니다 다시 킹덤 로 이렇게 하는 게임이네요 10짜리? 그리고 숫자가 높으면 비싼 대신 스탯이 높아 전면 카드는 받은 피해의 25%를 반사할 수 있다 좋은데? 기사가 안 나왔지만 뭐야 어디 어디 가지? 2? 나한테 돈을 5원? 일단 궁수 하나 가봐 오 첫 턴이니까 나이스 갓 6-4 6-4 약하겠지 카드가 패배한 경우 보드에 있는 카드의 최대 HP가 1 플러스 더블 공격 기사 기사 낳았으면 딱이었는데 4-5-6-7 인데 다 사지 못하고 일단 5-7 맞추자 오케이 기사 좋습니다 나이스 갓 4-6 약한 예로 가자 많이 잡을수록 돈 주나? 모든 카드의 반격 확률 20%? 칩을 많이 먹는게 무조건 좋긴 하네요 이 카드의 순위를 안면 카드와 동일하게 변경 랭크 복사기 순위가 숫자 많은거겠지? 일단 돈이 3원 그냥 갑니다 일단 탱커 세웠고 받은 피해 25% 반사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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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갑시다 자 일단은 원페어로 갈까? 얘는 손페가고 일단 페어로 배수 1.25배 돈이 없네요 최대 HP 50% 50% 증가? 기사 이거 사고싶네 최대 HP 540 엘리트 엘리트가 확실히 다르긴 하네 엘리트는 암살자 좀 힘든거 같아요 죽냐? 고개 살았고 아 죽네 그래도 이겼다 깍? HP가 가득 차면 공격력 2배 4,5,6,7 2페어 4,5,6,7 가자 아무것도 없는걸로 6,3,3,6 탱커 한마리 세우고 중간 카드의 동작은 공격에서 카드피의 절반만큼 피해보로 다른 모든 카드 치우? 어 이거 할까? 그냥 너 힐러하자 공수야 피도 없는데 나머지가 딜 넣는다 치우 금을 모두 잃어버리세요 다음 조커를 물리칠 때 잃어버린 금액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 1원밖에 없네 매턴마다 3치우 3치우 HP가 가득 차면 공격력 100% 얘 풀피 되면 이거 줍시다 근데 지금 아직 피가 없으니까 솔직히 나중 되면 높은 숫자로 바꿔줄거라 이렇게 10기사 이렇게 10 이상 아니면은 지금 벌써 스티커 주는 살짝 아쉬운데 와 힐러 미쳤다 괜찮은데? 힐러? 그렇지 풀피 해주고 여전히 딜이 살짝 모자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유지력 챙기니까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갓 타로의 엘리트 풀하우스 타로 한번 가볼까? 뭐지 이거는? 4, 4 3, 4, 5, 6 7만 있으면 스트레이트네 보드에 카드 한 장만 있을 때 공격력과 최대 HP 250%인가 와 이거 솔로 칩 챌린지도 하면 재밌겠다 일단 스테이지 4인데 언제 조커인지 모르는데 조커가 보승을 하는 건데 지금 없앨까? 없애자 타로 카드 상점 가격 마이너스 25% 무자위 칩의 골드 10 팀을 희생하고 1.5배수 아 무조건 데빌인데 1.5배면 꽤 큰데 근데 왜 법사하고 싶지 지금 돈이 없는데 희생 유형의 1.5배 앤드배수 희생 유형 여러 명 해야 되나보다 초반부터 딜팬까지 다 하는 힐러라니 힐러 학교에서 공부 중 한 힐러인가봐요 아이 힐러 재능 있는 것 같아요 힐러로 선택받은 것 같아요 힐러 잘하긴 해 무자위 칩 한 개 가자 골드 10 엘리트 적을 처치하면 추가 스티커가 부여됩니다 엘리트 2 엘리트를 추가 스티커 오케이 엘리트 지금 좀 힘들긴 한데 445 2페어 1페어 갑시다 일단 노말전트는 무조건 약한 애로 가면 되겠네 3 4 5 6 일단 가보고 아 10도 파네 모든 카드에 반격 확률 20% 아 이거 무조건 10이다 이거 잠글 수 있나 잠글 수 있네 10을 좀 잠궈볼까요 10기사 있는데 아 잠그지 말까 하나만 잠그고 싶은데 하나 잠그는 거 안되네 일단 잠그지 말자 돈 없으니까 자 아재는 약합니다 아직 뭐 딜러진이 있긴 한데 숫자가 작아가지고 1페어 2페어 1페어로 가고 근데 이게 1페어도 숫자가 살짝 높으니까 고민되는 게 있다 어 나이스 요거 비상 비상용 일단은 트리플 1.75배 암살자 피가 없는데 블루실 매턴 3치후 홀스카드의 공개력이 25% 증가 이거 하나 더 되나 하나 하나 더 되네 최대 HP 50% 증가에 매터만마다 3을 치료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가고요 아 업사가 앞에 3마리 무력하는데 암살자랑 궁수 있어서 다행이다 힐러 잘해 자 좋습니다 게임 재밌는데요 발라트로랑 비슷한데 뭔가 궁수랑 직업 개념까지 있으니까 더 재밌네 더 재밌네 플러시 플러시 오케이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 아 기사를 5로 바꿔주면 뽀카드 이긴 한데 이게 지금 탱커 지금 거의 사기급 탱커인데 앞에 756 420 뽀카드 그냥 사기급 탱커 쓰는게 나을 것 같다 이러다 타로카드 가서 아까 유형의 희생하면 배수 얻는거 이렇게 뽀카드 다 갈아버려야 할 듯 이건 뭐죠 리젠칩 각 스테이지 시작시 모든 카드 HP 7.5% 해보 마이다스 이번 턴에 적을 처참 1골드 어 일단 너 해볼래 암살자 마이다스 돈을 좀 모으자 아 아 아 잠깐만 아 그 아 그래요 아니 힐러 올려치기 뭐지 힐러조차 이기지 못할 적이 아니라 딜러가 못 넣은 못 죽일 거지 딜러가 없으면 힐러는 결국은 딜을 못 넣으니까 메일 스테이지 잠깐만 받는 피해 25%를 반사합니다 매일 스테이지 마다 1회 초기화되어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카드에 HP가 가득 차면 공격력 100% 증가 일단 상점 가구 아 엘리트 엘리트가 좀 많이 빡세네 스트레이트 플롯이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일단 배수가 낮으니까 트리플로 가구 매일 스테이지마다 1회 초기화되어 죽을 수 없습니다 뭐 한번 부활 있나 보다 받는 피해 25% 반사 아 스티커는 두개가 최대야 손에 들고 있는 K마다 돈을 아 K가 나왔으면 일단 이거 먹어보자 K 뜨면 대박 매일 스테이지마다 1회 초기화되어 죽을 수 없다 아 이거 3자리에 넣어주기 너무 아까운데 나름 비싼 건데 받는 피해 25% 감사 6에는 좀 줄만해 아 좀 아껴보자 위험할 때 들어가자 야 암살자 뭐야 잠깐만 너무 센데 열로 바꾸고 생존의 룬 달아주자 플러시 오히려 올 암살자 센데 조합 맞추고 가는 것보다 야 이거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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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 암살자 센데 탱커 탱커 무슨 소용이 HP 가장 낮은 적을 공격하니까 탱커를 안 때리는데 와 최강의 탱커긴 했는데 이런 느낌 다시 아 요게 암살자 좋네요 탱커가 의미가 없어져 암살자 있으니까 잠깐만 4567 하나가 부족하네 일단 다 넣어볼까 아 오케이 돈이 없고 적을 쓰러트린 카드의 장벽을 얻습니다 자 갑니다 36으로 가고 24 45 4 가고 일단 올 어세신은 아니지만 올 궁수로 가볼까 얘도 뒷줄 공격인데 9회 공격시 다음 타격시 피해량 버려 플러쉬로 간다 플러쉬 2배 플러쉬 가 꿀이요 맞추기도 쉬운데 524 423 요거 갑니다 어 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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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이 게임에 모든하트 카드는 한 명 대상을 추가로 공격할 수 있다 대박 하트는 법사 카드 카드 공격 1 티켓 갑시다 일단 플러쉬 풀하우스 노려봅시다 4나 6 하나 나오면 자 노말로 가고 이제는 돈 모아서 칩 사자 이 게임 이자 같은 것도 있나 어 야 뒷줄에 기사 넣는건 전략적인데 내 카운터다 하지만 공수 데미지 워낙 셉니다 얘 죽으려하니까 슬슬 바꿔줄 생각하고 엘리트 굿 K 레인저 K 요거지 K 일단 가고 배려에 공격당하면 20% 확률로 배려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그냥 꼬 그렇지 역시 플러시가 무난하다 어떤 포크게임이든 1회 더 공격합니다 얘 줘 공개력이 25% 약해지지만 1회 더 공격 엘리트 한번 가볼까요 엘리트 1페어라 최대 HP가 늘어나지만 공개력이 다운 매 스테이지마다 배려 맨앞에 주자 리롤 한번 중간 카드 치유 오케이 근데 이거 못 참아요 치유 해야지 힐러는 필요하긴 해 레인저 이거 좀 탐나네 이거 뭐지? 잠깐만 전투 중에 위치 바꿀 수 있구나 아니 기사가 쓰레기네 기사 뭐야 이거? 탱커가 필요가 없네 게임 회피향력 20% 대박 너 회피해 아 얘 맨뒤에 있으면 또 그 궁수한테 맞긴 하는데 4567 4567 암살자 없는 곳으로 하자 아 이거 하면은 칩도 고정이구나 식자리 사고 베리어에 공격당하면 모든 카드를 완전화 HP 반격 확률 25% HP 높은 애가 맨 앞으로 아 근데 얘 안 돼요 얘는 피 안다는 게 좋아 이거는 그냥 가자 라이스 컷 기사 진짜 별론데 2페어 1페어 암살자 2마리의 궁수 아 이게 궁수를 생각하고 기사를 뒤쪽에 놓는다 기사 2마리로 하자 보드에 스트레이트가 있을 때 0.5 매턴마다 치료 얘를 얘 주고 리롤 한번 모든 카드의 반격 확률 20% 굿 0.1 승수는 어떤 슈트로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별표 문양이 그거 된다는 건가 그냥 가고요 돈이 없네 저 별표가 문양 모든 문양 되는 건가 확실한 건 좋은 스티커들은 비싸긴 하네 자 궁수로 갑니다 궁수 3마리 맨 마지막 회피라 모든 카드의 공개력 50% 혼란이 적용됩니다 미쳤다 너무 센데요 지금 그러면 데미지 81 아니 플러시가 좋네 전판 상대로 하여금 배웠는데 플러시가 세네요 엘리트냐 타로냐 엘리트 HP 시작할 때 아니 전투 시작할 때 HP 7.5 이거 사자 일단 궁수가 잘 안 뜨네 일단 플러시 풀하우스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라? 잠깐만 오케이 미스 나이스 와 위험했다 확실히 엘리트가 쉽지 않네 어? 보스다 조커가 나오네요 자 일단 플러시 넣어주고 이거 가고 이거 가고 근데 뒷줄 공격하던데 왜 분산되지? 모든 카드 완전 치우고 적이 공격할 때 이 카드는 팀이 받는 피해 20% 회복 힐러도 이거 해주고 잡는 거 풀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보스 10층에서 보스네요 이지 조커? 매 세 번째 공격마다 무슨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곱하기 10도 있는데 우와 신기하다 조커 멋있는데? 일단 암살자부터 죽일까? 고! 그렇지 암살자부터 일단 죽이고 아 요 혼란이 그거구나 에이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혼란이 무작위 공격이구나 난 또 혼란 공격이 그냥 텍스트만 있는 건 줄 알았네 왜 세 번째 공격마다 전체 공격이야? 하지만껏 데미지 81 엘리트 풀하우스는 지금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노말로 가자 일단 우리 애들 풀피부터 만들고 K K 랭크 복사기 아 나 사기 싫었는데 일단 시우로 만들고 K 기사? 자 일단은 K K K K K K K K K 자 일단은 K K K K K K 자, 5일 궁수 좋습니다 트리플에 트리플 6트리플이 낫다 엘리트 적 HP 체력 15% 감소시킨다? 요거 일단 묶어두자. 나쁘지 않은데? 엘리트를 더 잘 잡기 위해서 나이스 컷 원페어 원페어, 아 투페어 원페어로 얘 가고 리롤? 모든 카드 HP 회복 매턴마다 보드에 있는 카드 HP 회복 매턴마다 그냥 가고요 좀 쎈데? 나이스 안살짝 컷 그렇지 아 이게 올궁수여도 그냥 스티커 주면 탱커 역할을 해주니까 투페어의 트리플 투페어로 갑시다 A도 있네? 어? A가 제일 좋나보다 A14원이네? K칩 있길래 K가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모든 카드에 대한 공격력 플러스 3 요거 사고요 그리고 7을 웬만하면 사오고 싶은데 묶어두자 와 너무 쎄다 J5 카드? 와 J5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엘리트 적 HP 감소 15% 있는데 믿어볼까 이거? 자 7 이거 사고 그리고 갑니다 고! 아 일단 샌네로 가자 암살자 체력 500 야 이거 지겠다 아 이게 엘리트 함부로 오면 안되네 대게 말이 안되는데 스테이지 15? 아 이게 함부로 오면 안되네요 그냥 털리네 한마리 죽이긴 했는데 한마리 죽이긴 했는데 안돼 야 이게 엘리트 확세지네 J5 나와버리니까 좀 엘리트 조심해야겠는데 다시 갑니다 9,7 일단은 들어오는 피해 3 감소 모든 카드 혼란 일단은 일단은 원패어로 가자 오 56에 6,6,5 오릴러 해보자구요 오릴러 어떻게 하는데 6,7,7 뒷줄 공격 카드 일단 플러시로 갈까? 공격시 HP가 10 감소합니다 공격력이 50% 증가하지만 받는 피해 25% 적들이 이 카드만 공격합니다 오 조롱 좋다 도발이 있네 야 이거 필수인데 이거는? 도발은? 나이스 갓 5,6,4,6 4,6 4,6하고 HP의 50% 증가 공격력 마이너스 10% 딱 탱커 주면 딱인데 아 아니구나 칩이구나 오케이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이미 샀네 클릭을 한 번 하면 그냥 바로 사죠 3,3,3 일단 초반 파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는 애들 있으면은 갈아줘야지 이탈자 나오면은 엘리트 초반 엘리트 가야돼 오 에이 아 일단 근데 돈이 없네 2,4,5 9회 공격시 다음 타격 300% 일단은 웬만하면 계속 높은 그걸 노려볼게요 전판 5카드 노렸는데 안 나와가지고 일단 제일 맞추기 쉬운 게 플러시긴 해 모든 카드의 베리어 적용 HP 50% 증가 받는 피해 25% 적들이 이 카드만 공격합니다 이게 뭔 말일지 적들이 이 카드만 공격하는 거 오케이 받는 피해 25% 아니 감소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받는 피해 25% 증가한다는 건가 도발이 있으니까 감소한다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습관은 습관 돼가지고 백팩 배틀즈 할 때 이렇게 드래그 이걸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도 이제 구매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놓는 거 아니면 그거 습관 돼서 이렇게 드래그 하려다가 고민하려다가 이게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구매가 되네 암살자 넣고 시계 감솔려나 그럼 너무 사기 아닌가 받는 피해 25% 감소에 도발까지 쓰면 능력이 두 개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도발이 있으니까 증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건데 이건 약간 좀 기계 번역이라 번역이 제대로 안 돼있나 보다 영어로 봐 볼까? 영어로 보면 알겠다 아 여기선 또 언어를 못 봤고 레전드 일단 너무 약하네 아니 독감어 타나에 죽는다구요? 거짓말 갓 들어오는 피해 3 감소 4567 4567 여기서 좀 삽시다 플러시를 맞췄어야 되는데 오케이 플러시 맞추고 얘가 도발하자 도발에다가 받는 피해 또 감소 모든 카드 최대 HP 6 증가 받는 피해 25% 감소인 것 같네요 뒤에 바뀌는 거 보니까 6자리가 1대 1인 거 보니까 엘리트 일단은 초반 엘리트 가야지 데미지 25% 증가 보드에 동일한 순위 카드 3장 있을 때 트리플이면 0.25 3장 없는데 플러시 5 마렵다 포커에 플러시 4 카드는 없었지? 제 기억으로 포커에 플러시 4 카드는 없었고 플러시 프라우스랑 플러시 5 카드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기도 플러시 스트레이트랑 플러시 4 카드 플러시 5랑 플러시 프라우스만 있는 걸로 아는데 포카드는 없지 않나? 플러시 4 카드가 있나? 잠깐만요 아 원래 포커에 플러시 플러시 5 카드도 없네 플러시 5 카드도 없네 발라트로 때문에 헷갈렸다 이 게임에 있을 수 있겠는데? 어? 아 그냥 플러시는 빼고 높은 걸로 적용되네 포카드 세번째 턴에 공격력 50% 그렇지 좋다 디버프도 없고 배율은 포카드가 높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없는데 발라트로 때문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버렸네요 공격력 25% 증가? 4567 445 445로 가자 숫자가 작으니까 손에 들고 있는 K마다 1골드 이거 은근 쓰기 힘들어 K도 잘 안나오는데 K가 또 비싼데 돈도 없고 모든 카드 배리어 공격시 데미지는 100에서 200% 사이 무작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좋은데? 일단 손해는 없네 자 가구요 넥가이 딴딴합니다 암살차 주제 결국은 그냥 스티커를 잘 이용해줘야겠네 원페어에 원페어 법사? 법사 일로와 암살차 법사 잘 잡아 로얄 스트레이스트 플러시를 플레이할 때마다 모든 카드는 매턴마다 장벽 일단 7 이거 사고 7 모으자 로티플 이 제일 큰가 보다 이 게임은 아예 그냥 포커 국률로 가나 보다 그렇지 오암살자 이거지 나도 아까 기사 섞고 궁수 섞고 법사 섞고 했는데 오암살자한테 죽었다 어 엘리트 일로와 3,4,5 어 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플러시야 칠 나이스 아 잠깐만 스티 플러시 플러시 플라우스 있는지만 확인해볼까 어 플러시 하우스 있네 또 이건 있네 플러시 하우스가 있잖아 플러시 플러시 하우스가 높긴 한데 제이를 빼야되네 제이가 지금 국밥 탱커 인데 배리어에 공격당하면 20% 확률로 배려가 남아있습니다 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헬프 헬프 아 헬프에다 나와있네 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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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랑 플러시 하우스 있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플러시 그 다음에 로얄 플러시 로얄 플러시 제일 높네 아 아니구나 이거 아 맞네 맞네 로티풀이 제일 큰게 맞구나 다섯배 깔끔하네 이걸 누르면 나오는구나 아니 그럼 아까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한 사람 뭐야 아 있잖아요 다섯장 낼 수 있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네 잠깐만 이거는 8 공격력 제기가 나온 베스트인데 일단 그냥 갑시다 일단 돈을 굴려서 2를 일단 빼고 더 7 하나만 가면은 바로 뽀카드 가고 싶은데 제인은 그냥 남겨두는게 좋은데 받는 피해 25% 반사 오케이 지금 지금 타로 엘리트 약할 때 엘리트랑 싸워야 돼 66 엘리트 적을 처치하면 추가 스티커 나이스 릴롤 휴 암살자 나이스 Q암살자 로티파만 노려볼까 일단 JQ 모았고 피해복 아 J 죽으면 안되는데 이러면 J 사려볼까요 피해복 나을때까지 사리고 요거는 플러시하우스로 가자 여기서는 좀 씰 넣어줘도 되고 받는 피해 20으로 반사 오 그렇지 암살자 상대로 기사는 의미 없다 어차피 HP 적은 일 때리기 때문에 갓 와 3개나 줘 미쳤다 조롱 껴주고 매턴마다 3치후 씰은 2개밖에 안되고 보스네요 암살자부터 제일 잡기 쉬운 애들부터 그렇지 좋다 이러면 피 없는 애들 올리고 올 치후 아 밑에 있는 애들도 치후되네 모든 카드 HP 아 HP 맛없긴 한데 이거라도 일단 뽀카드로 쓰다가 그냥 깨지 않을까요 자 첫번째 보스 이지조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운명마다 이제 전체 공격 폭발 피해 주는데 일단 암살자라 좀 빡셉니다 HP가 적어서 나이스 컷 그냥 잡았는데 둘 다 트리플이고 숫자 적은 예로 K 오 J2K A랑 10만 보면 끝 솔로 칩 22원 대박 이거 묻고 다음 턴에 완전 치후 해야 된다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데미지랑 체력이 낮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단 버리는 카드들이래 밑에 7장까지 송패에 들고 있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카드를 많이 가지고 가는게 좋습니다 엘리트? 플러시 엘리트? 아 이제 내가 아까 15스테이지 엘리트에서 죽었지 아직까지는 엘리트 할만하긴 한데 그래 7 스티커도 붙어있고 그 다음 풀 피하고 자 여기서 J 빼고 플러시 하우스로 아 근데 27 아 그냥 괜찮아 어차피 밑에 여부는 있으니까 고 도발합니다 도발하면서 받는 피 25% 감사하고 받는 피 25% 반사 오케이 깟 어 바로 컷 또 암살 아니 암살자가 좋네 상대는 회피향률 20% 저게 공격할 때 이 카드는 팀이 받는 피 20% 회복 레드 칠 또 나왔고 이거는 그냥 트리플 투 페어 올 기사? 기사는 그냥 어세침밤이지 보드에 솔로 칩 또 나왔네 일단 더블 블레이드 K 주자 릴롤 7 3은 필요 없잖아 3 버리고 아 킹크라운 사고 싶네 아 칠 파이브 아 그래 플러시 파이브 생각하자 칠 파이브 괜찮네 랭크 복사기 하면 되는데 이를 팔고 랭크 복사기 이러면 플러시 파이브 3.85배 이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A랑 C 모아서 로티플로 넘어가는 식으로 갑시다 얘네 정도면 스티커 줄만하긴 한데 일단 K 주고 얘가 피가 없으니까 탱커 2마리 가자 오 그냥 잡을 듯 자 근데 이제 엘리트 선택을 좀 망설여야 됩니다 그냥 엘리트 가면 죽을 수도 있어서 2페어의 트리플 2페어 가고 나이스 암살자 A 14원 얘 손에 있는 Q 하나당 HP 20%인가 2 다 팔아봐 10 너만 오면 고 야 암살자 A 멋있다 이제 10만 오면 된다 스티커 좀 아껴볼까? 나이스 딜러들이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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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서 죽었거든요 플러시 5 갔다가 아 여기 고정이네 플러시 5 나도 플러시 5 나도 플러시 5긴 한데 Q는 아 얘는 그냥 5 카드네 이길만 하지 않나? 그냥 5는 그냥 5 몇 배야 3.25배? 빡세긴 하네 Q5 카드 좀 빡세긴 하다 Q가 숫자가 워낙 높아서 타로 가자 타로 건실하게 갑시다 보드에 동일한 순위 카드 3장 있을 때 승수 지금 3장 있긴 한데 근데 일단 풀피위 만들고 싶네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와 이거 안나와요? Q 손에 있는 Q 하나당 최대 HP 증가 이런게 있긴 한데 일단은 10부터 찾읍시다 돈 아끼고 돈 15골드에다가 모든 카드 치우 어 좋은데?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일단 노말로 가자 이제 엘리트 무조건 저온가본데 클럽 안되고 다이아가 나와야되네요 10 홀스 카드의 공격력 증가 오케이 일단 칩 사고 홀스 카드 공격력 증가 71 문양도 홀스 치급 해주나? J가 11인데 11, 13인데 A가 1이고 그냥 그냥 문양 치급하나? 자 노말이라 질 수가 없죠 잠깐만 플러시 5 자꾸 유혹하네 건실하게 가자 아 진짜 암살자 10만 찾으면 바로 가는데 7 여분 아 아니다 칩을 HP 50% 이해로 떨어지면 피해 2배 증가 좋은데 적을 처치할 때 공격력 2 이거 괜찮은데? 일단 돈이 없고 좀만 더 모으고 갑시다 플러시 플러시 트리플 트리플로 하자 7 여분 실 여분 HP 5 한 마리이긴 한데 그래도 탱커니까 렛츠 컷 렛츠 컷 아 아까보다 더 힘드네 플러시 아웃 아까보다 더 쉽네 3배? 기사는 할만해 이리 와 얘는 할만하다 진짜 가장 멀리 있는 카드에 최대 HP가 2배가 증가합니다 1200 뭐 이런 거로 삽시다 그냥 깨지 않을까? 자 체력이 1300이네요 데미조 45 예로부터 암살자 카운터가 기사인데 하지만 죽는 순간 이제 배수가 줄어들어서 아 아 잠깐만 자리 바꿔야 되는데 기사는 너무 정직해서 탈이야 갓 나이스 서영자의 검 대상 HP 50% 이하면 공개력 100% 증가 자 제이랑 춘데 제이로 가는 게 낫겠죠? 와 근데 10이 안 나온다 카드 HP가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베리어 생성 일단 피해복 11번 별표가 이게 어떤 슈트로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양 말하는 거 있지? 10만 나오면 이걸로 이걸로 해보자 서영자의 건 웬만하면 A 주고 싶은데 10? 어 10 나왔다 한번 해볼까? 자 이러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 되네 이게 문양이네 미쳤다 얘가 탱크하고 법사인 게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데미지 202? 얘? 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로 갑니다 어어 자 얘 능력 뭐죠? 첫 번째 공격 15의 공격 무작위 대상 아처 조커 첫 번째만 간지러운데요? 첫 번째면 뭐 나이스 컷 바로 컷 어 지금 너무 센데 투페어 투페어 여기는 극딜이고 여기는 기사인데 기사 나을 것 같다 로얄 로티풀보다 더 큰 거 없고 이거는 로티풀 다시 모아보자 여분 여분으로다가 아 칩을 먹는 게 그냥 나일까? 칩을 먹자 스티커나 최대 HP 증가 9회 공격 시 다음 타격 피해 30... 300%? 어 일단 먹을 건 없네요 회피 확률 말고 딜로 가고 싶은데 돈을 모으고 갓 A 플러시 5 근데 그냥 잡을 것 같애 그냥까진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것 같긴 하다 모든 카드 완전 치우 돈을 좀 모으고 얘네 물몸이라 내 공격을 버틸 수가 없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매 스테이지마다 1회 초기화되어 죽을 수 없습니다 회피 약간 방어 쪽으로 많이 나오네 A 엘리트 한 번 더 갑시다 5 카드 리롤 적을 처치할 때마다 공격력 2층가 좋은데 리롤 모든 카드의 배려 보드에 스트레이트가 있을 때 승수 이거 먹어야 된다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라 무조건 먹어야 되네요 어 그리고 기사라 세네 야 잠깐만 생명력은 공격력의 25%를 훔칩니다 어 이제 무조건 엘리트만 갈 수 있네 나 한 턴 쉬고 이거 올려주고 잠깐만 더블 블레이드 좋은데 일단 얘를 바꿔주고 싶은데 10이 안 나오네요 생명력 공격력 훔칩니다 생명력 공격력 훔칩니다 스티커 좀 아껴 보자 아 스티커 판매되나 판매해야지 판매 8호 카드 A 플러쉬 궁수? 어 궁수 세긴 하지만 이길 수 이길 만한데 나이스 버리고 10 암살자 나왔네요 암살자 대 이제 궁수 과연 누가 이길지 자 공격력 훔치고 더블 블레이드 어 추우 너가 탱커 하자 회피로 가는게 낫겠는데 뒷줄 공격이니까 얘가 어그로 끌고 요렇게 하자 이제는 그냥 칩만 모으면 받는 카드 피해 감소 모든 카드에 이 피해 감소 이거 먹어야지 칩 한번 팔아보고 와 돈복사인데 엘리트 잡으면 돈복사네 그냥 그럼 잠글 필요 없고 데미지 189 어 세긴 센데 잠깐만 왜 뒤를 공격을 안하지 어어 어 이건 변수인데 아니 뒤를 공격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 잠깐만 자동전투에 패해다 자동전투로 10일 버렸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11 찾아야돼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는데 별이 없네 별이 없네 별 스티거 뜨겠지 리롤 너무 비싸다 리롤 너무 비싸다 되려나 이거 아 근데 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스티커는 많이 넣어놨으니까 아 뭔가 안될 것 같긴 한데 지는 거예요 할만해 냄새가 살짝 세 근데 나 탱커들 있으니까 슈엣 바꿔주고 다시 바꿔주고 휴 엘리트는 안되겠다 노말로 합시다 플러시 무조건 플러시지 별 안나오나요 조커에게 주는 피가 50% 증가 별 K 별 별 나왔다 나오긴 했어 어? 아 뭐 아찔하네 이건 7 하나 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얘네가 고점이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도발이 없다 도발을 실수로 죽어가지고 도발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 공개력 증가하고 이게 반 HP 이게 뭐였지? 치유 얘 버려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해줘 그래도 맨 뒤에 체력 2,991이야 도발을 맨 뒤에 두는 게 낫긴 하겠네요 얘 올 암살자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걔 죽이면 안 돼 KKKAAA 법사로 가자 법사 K가 더 약하니까 첫 턴 최대 HP 50% 증가 아 요거 팔면 안 됩니다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어 이제 상점 비싼데 제2 궁수 제2 궁수 얘 사둘까? 얘 죽을 거 대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어차피 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HP가 200,300 남았는데 폐에 손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이런 거 남아주는 게 좋지 어차피 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갓 로티플 로티플은 좀 빡세히 나 타러 가자 모든 숫자가 보도했을 때 일단 풀피 가고 아니 덱빌딩 게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다 대비해야 돼요 진짜 마지막 보스 패턴 모르는데 그건 진짜 아니란 플레이야 아니란 플레이예요 일단 별 하나 뜨면 좋겠네 승수 마이너스 매 단계마다 골드 2 상점 가격 줄이자 여호 가고 모든 하트 카드는 한 명의 대상을 추가로 공격할 수 있다 필요없고 어차피 못사고 일단 배려 정형하고 보스네요 29 스테이지 일단 들어오는 피의 감소 탱커가 없는 게 살짝 불안한데 데미지 284 와 언제 이렇게 컸어? 검 이거 계속 막 다쳤나보다 284 맨 마지막에 두고 자 라이프 조커 매턴마다 새로운 코드 카드를 소개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배수 0.1 추가 좀 빡센 데요 자 라이프 조커 멋있네요 가보자 카드 이렇게 추가한다고 큰일 났네 암살자가 HP 적은 애들 됐는데 이상인데 이거 전투가 길어지면 내가 불리한데 어 근데 숫자가 랜덤이라 다행이다 승수가 줄어들었어 얘만 죽이면 아 기사 나오면 좀 힘든데 야 이건 아닌데 플러시 랜덤인데 플러시가 나와? 야 법사 법사가 꾸준히 딜 넣고 있긴 하다 법사 해줘 암살자가 A 크고 있긴 해 법사가 절반 깎았어요 야 법사 잘하네 여기서 오히려 혼란이 나왔겠는데 먹을 수만 있었다면 너 와 데미지 그렇지 애들 피 적고 배수가 점점 증가하긴 하네요 어 죽으면 Q 죽으면 게임 끝나는데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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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 그렇지 어 아 이렇게 스테이지 30까지 있네요 되게 연락됐고 난이도가 해검된 것 같아요 아 요렇게 한번 포크 던지 한번 깨봤습니다 무한 모드 있는데 무한 모드 한번 가볼까? 이런 게임 무한 모드 못참긴 하지 앤들리스 맛 봐봐야지 로티플 일단 정비부터 하자 와 죽을 뻔했다 아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이거 후방 가려면 당신이 가진 10골드당 승수 0.1 요거 묶어둘까요? 요런 요런거 거의 필수 아니죠? 암살자 세긴 하네 플러시 5 대 로티플 아 이거 못 묶겠다 일단 피해복부터 해야겠다 피해복 안나오나요? 어라? 7 여분 그렇지 피해복 휴 살 것 같다 요한 돈 모으고 도발 스태커 안나오네요 가구 엘리트 로티플 로티플 둘다 로티플이네? 이거 그냥 엘리트 가야지 그러면 이제 일반도 로티플이면 무조건 엘리트지 모든 카드 반격 확률 카드 최대 HP 2 이거는 리롤 치고 어? 나이스 암살자 제2 그래 드려나왔구나 근데 의외로 법사 법사 나쁘지 않았다 적을 쓰러틀린 카드는 장벽을 얻습니다 일단 스티커가 우선인데 요번에 엘리트 잡으면 스티커 주니까 칩 이제 먹을 생각하자 무한인데 칩 모으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 칩 그냥 아니 근데 의미가 없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건 그냥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있나? 왜 자꾸 이거를 팔고 하는지 모르겠네? 로티플 플러시 5 받는 피해 25%를 반사합니다 이 카드가 보도했을 때 승수 추가 피해복 10회 공격하면 보호막? 이건 좋은데? 아 이거 사자 이 카드가 보도했을 때 0.15 승수 데미지 312 좀 빡세긴 하네 어어어 아 이거 밀린다 아 아 자동전투라 바꿀 타이밍을 안줬네? 아 제2 바꿨어야 되는데 제2 두 개 먹었는데 받는 피해 감소 그냥 뭐 요렇게라도? 제2까지 다 썼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나이스 갓! 무한모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포탈 18만점 했네요 자 이렇게 포커넌전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있었고 재미있고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재미있었고 그럼 아 유바 예아andy 자 해야 이준다